물류적 관점에서의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에 대한 이해를 위한 물류인에 대한 전문적인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인류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끌어왔습니다. 제인스마트가 등기기관을 만들어 제1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킨 이래로 그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속도로 인류의 삶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시대의 변화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변환점에 서 있는 것이고, 그러한 대변역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녹아내리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이런 시점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보다 앞서나갈 수 있는 위치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물류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물류 분야의 전문가와 이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